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법안 통과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설교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개방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 기술을 배웁니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일, 부모일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급 내에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비판, 비난 강의가 금지됩니다. 하는 교사와 강사들은 처벌받게 돼 있고요.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